자 함께 흰찬 목소리로 카운트해 주십시오. 자 시작!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드디어 2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20주년을 기능 행사를 받게 됐고 일본학과 창설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길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20주년 일본학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과가 더욱더 질적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우리 일본학과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면서도 수용성이나 그런 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격이 더욱더욱더 크고 싶습니다. 저희는 20주년을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가슴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네, 선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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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